강동구 보면 신축 전세 시가 말랐어요. 그래서 그라시움 보면 매매 82개, 전세 27개 나와있습니다. 아르테온이 19개 나와있어요. 매매 93개 나와있고. 매매가 오히려 더 많은거지. 그리고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전세가 2개, 고덕자위가 전세 7개에요. 그럼 강동구에...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은 갭투자금지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게 분양이란 말이에요. 입주 전에 보통 전세를 뼈서 전세금액으로 잔금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대금을 완납했을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안되는. 그러니까 지금 소유자한테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전세 들어오는 세입자한테 문제가 되는거에요. 이거에 따라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단지가 11월 27일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둔촌주공 얘기를 많이 해요. 전세자금 대출이 안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현상들이 만들어질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둔촌주공이 아이러니하게 분양가가 13억 이 정도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 정도 나오면 로또 분양이라서 몇백대 나올거야.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걸 13억대에 사면 안된다라는 영상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헬리오시티나 송파구의 구축아파트 비교하면서 차라리 헬리오시티를 사는게 낫다. 그때 하필 금리가 확확 뛰는 상황이었죠. 또 고덕이나 이런데 입주물량이 어느정도 있어서 신축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전세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이 단지까지 영향을 받고 이거를 받는게 별로다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래되는 금액은 23억 뭐 이 정도에요. 지금 이렇게 금액이 높다보니까 아 그때 포기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회자가 되고 있죠. 둔촌주공 포기하셨던 분들. 앞으로 금리도 오를거고 저는 포기합니다 했던 분들. 자 아무튼 요런 상황인데 다시 또 대출 나오는 금액도 줄어들고 이자는 또 올라가고 이러다보니까 입주 이제 앞두고 나서 분양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또 중요한게 뭐냐면 실거주죠. 실거주의무. 요거를 지금 유예를 여야 합의해서 유예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예가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세입자를 3년 동안 놀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거주의무가 없어진건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 언젠가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간을 3년. 원래는 최초 입주시부터 실거주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워낙 정부 정책이 들쭉날쭉하고 왔다갔다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니까 거기에 피해를 또 많이 본게 둔촌주공이거든요. 왜냐 둔촌주공 살리기 하는 당시에 그때 어떤게 있었냐면 원래는 중도금 대출도 9억으로 제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9억이 넘어가면 중도금 대출이 안되던거를 둔촌주공 살리려고 되게 해줬거든요. 또 실거주의무도 전매 제한도 폐지라고 얘기하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거 믿고 다 또 들어갔어요. 추후에. 소용면적까지. 근데 이게 사실 여야 합의사항이거든요. 여야 합의사항. 그래서 이거 중도금 대출은 넘어가요. 근데 이 나머지 부분이 합의가 안된거야. 그러다보니까 이거만 믿고 가신 분들은 결국에 실거주의무가 살아있는 경우니까 낭패를 보게 된겁니다. 어 나는 이거 믿고 했는데. 낭패를 본거죠.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또 실거주를 못하고 전세를 내놓아야 되니까 이 전세가 그냥 내놔지는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단금을 할 때 전세자금을 활용하려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분양받으신 분 중에서. 누가 돈을 다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받으려고 하나요. 특히 이런 단지들을. 그러다보니까 어 나는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전세대출이 내물건에는 안되는 상황이 된거에요. 그렇게 따지면 내물건에 들어와야 되는 세입자는 전세자금 대출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세입자여야 되는거지. 그러다보니까 세입자 이거 금액이 온전히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이게 이제 여론이 된거에요. 그래서 세입자가 별로 없을거다. 유효수가 별로 없을거니까 당연히 전세가가 떨어질거다. 폭락할거다. 예를 들어 내가 13억에서 전세대출을 내가 한 7억으로 예상하고 내가 내 돈으로 5억에서 취등록세 해가지고 잔금치려고 했어.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전세금액이 7억이 아니라 5억으로 떨어지게 생겼어. 전세대출이 안되니까 세입자가. 그러니까 2억이 비잖아요. 그러면 나는 5억에서 2억을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거야. 시세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나는 잔금을 못친다. 물건을 낮춰가지고 팔아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려지는 소유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급락할거다. 둔촌주공이. 지금 20매덕 찍었는데 다시 뭐 10매덕대로 떨어질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거거든요. 이 정도면 폭락이죠. 막 30% 이상 빠질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거에요. 자 그래서 지금 입주장 폭락이 올 것이냐. 둔촌주공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거에요. 이름 바꿔서 이제 올림픽파크 포레온인데 이게 사전점검이 10월달이고 입주가 11월 27일 이후. 그러니까 12월부터에요. 이게 최대 단지입니다. 12,000. 일반 분양했던게 4,800세대. 30%정도가 일반 분양분이 나온거에요. 그래서 이게 실거주 유예가 된 물건들인거죠. 실거주 3년. 이 물건들이 주요 물건들인거죠. 근데 제가 먼저 언급드리는게 뭐냐면 서울은 지금 입주 가뭄 상태로 상당기간 동안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정수요량 우리가 4만8천호 정도로 신축입주가 되야되는데 이미 22년부터 그 물량을 도달하지 못한 채로 누적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25년. 이 수치가 파크포레온이 들어간거거든요. 신축입주 물량. 근데 여기는 조합원도 같이 플러스된 수치입니다. 조합원도 플러스된 물량이다 보니까 많아 보이겠지만 생각보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양이 안될 수 있다. 서울 전반에 영향을 주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매매 말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송파랑 강동구, 하남 이렇게 지역구를 같이 묶어서 봐야 되거든요. 전체 물량으로 봤을 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입주장에 영향은 있겠으나 그 입주 영향이 송파, 강동, 하남에 크게 미쳐서 전세가 폭락으로 나오기가 사실 어려울 거다. 그리고 특히나 세금을 우리가 절세하기 위해서는 거주기간을 늘려야 돼요. 지금 상황이. 12억 넘긴 부분은 장특공제, 그 이하 구간은 비과세잖아요. 감면, 절세를 할 수 있죠. 이거를 최대한을 받으려면 거주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올림픽파크보레온이 입주했을 때 입주 기간을 상당 기간을 채워야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올림픽파크보레온, 특히 조합원들은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과세만 보고 일반과세로 팔기에는 아까운 정도 수준이에요. 많이 올라서. 그러면 최대한 기간을 채워서 10년 거주고, 10년 보유를 채워가지고 아껴야 되는 사람들이 많고 아끼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이게 시장에 출해되는 물량이 생각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과 같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문재인 정권 전에 입주 물량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러한 문제점 플러스에서 내년부터는 진짜 입주 물량이 없어요. 그리고 시장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대로 끝나지 않고. 아직 상승장의 마지막이 좀 남아있다. 지금 제일 이번 하반기 9월, 10월, 11월, 12월 여러분들이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거래량은 급감하거든요. 근데 대형하고 하급지들 거래는 있을 거니까 일정 부분 조정되면 매수해서 그냥 가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물량이 그래서 제가 이전에 헬리오시티랑 다를 거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12,000세대 중에서 30평대 물량 보면 이제 22억 4천 하면서 물량이 나오는 거고 자, 보세요. 매매 보면은 265건 전세가 800건입니다. 30평대 초반, 우리 일반, 국평, 전용 8사예요. 월세가 500건 정도예요. 이제 입주가 시작되면 이거보다 물량은 늘어나긴 할 거거든요. 과연 이게 폭락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물량이 인가라고 따졌을 때는 그러긴 어려울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조정. 조정은 확실해요. 꽤 장기간, 꽤 장시간 낮게 유지가 될 겁니다. 낮게. 근데 그 낮게가 많이 낮게가 아닌 적은 낮게라는 거예요. 적은 낮게. 그 이유는 설명드리지만 전례 없는 신축 부족 상황이다. 이 두 번째, 이게 전세대출 규제. 이게 나왔잖아요. 갭투 금지. 지금 이게 상성인 거잖아요, 상성. 근데 이게 있지만 근데 이 정도, 둔천주공 정도의 금액이잖아요. 그러면은 전세대출 안 받고 들어오는 수요자도 엄청 많아요.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실거주, 의무, 폐지 아닌 유예다. 이게 나왔는데 어차피 살아야 돼요. 어차피 살아야 돼. 그러면은 아까 수요자 측면에서도 말씀, 전세수요자 측면에서 말씀드렸죠. 그냥 내 돈, 전세대출 안 받고 들어올 수요자도 많다. 두 번째, 두 번째 수요가 아이러니하게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어? 이럴 거면 그냥 대출 받고 그냥 내가 살아야겠다. 어차피 살아야 되잖아. 그럼 나 전세 안 내놓고 그냥 살아야겠다. 대출 한번 알아봐야겠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많이 살수록, 많이 거주할수록 세금 아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절세를 위해서 거주를 선택한다. 10년 거주, 10년 보유하면은 장특공제 80%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2년은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12억까지는 비과세니까. 근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분양가가 13억이 넘었다 보니까 2년 거주 안 해도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최소한 3년 이상 거주를 하면서 가시려는 분들이 많은 단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충되는 이런 입주장은 처음인 거예요, 사실. 사실 이전에 입주장할 때 우리가 보면 이렇게 규제가 많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 이렇게 적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전세대출 규제도 아직은 안 막힌 은행도 있어. 전세대출 받을 수 있는 은행도 있어요. 이게 또 막힐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는 안 막혀 있어요. 그래서 강화가 어느 정도 될 거다. 일정 부분만 어느 정도만 내려와 준다라면 매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어느 정도 내려오면 그냥 전세 들어가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거다. 지금 시세 볼게요. 이미 매물은 많아야 정상인데 그 매물 수와 가격이 제 생각보다 너무 적어요. 승격적인 수준이다. 12,000 세대 중에서 전세 800개, 매매 200개라고요. 진짜 적은 거예요. 이 정도면. 그리고 보면 전세 금액이 여러분들 최신순으로 봐야 돼요. 전세는. 거짓 매물, 허위 매물이 많습니다. 최신순 눌러서 30평대 일반적인 전용 8사 보시면 딱 이 정도 금액이에요. 지금. 물론 이거는 입주 시작하면 조금 내려올 겁니다. 조금 내려올 겁니다. 근데 이게 내려와서 7억 초반 6억 대 이렇게 갈 확률은 저는 없다고 봐요. 전세 금액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8억 대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만 7억 대 수준까지는 갈 수 없다. 그래서 8억 대 후반 이 정도 중반 이 정도라도 저는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가도 흔들릴 가능성이 많이 없죠. 게다가 주변에 그럼 볼까요. 영향을 그럼 줄까. 신축이 지금 물량이 없어요. 강동구 보면 신축 전세 씨가 말랐어요. 그래서 그라시움 보면 매매 82개 전세 27개 나와 있습니다. 아르테온이 19개 나와 있어요. 매매 93개 나와 있고 매매가 오히려 더 많은 거지. 그리고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전세가 2개 고덕자이가 전세 7개예요. 그럼 강동구에 전세가 없다. 그래서 파크포리온 이 800개 나와봐야 얘네들한테는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향 없다. 그래서 생각만큼 12월에 둔촌주공의 전세가가 폭락할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생각보다 떨어질 일이 없다. 매매가도 생각보다 안 떨어질 겁니다. 전세가도 생각보다 안 떨어질 거고요. 강동구에 그러면 이거를 보면서 물량이 많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게 강동구 전세 물량인데 지금 4,100여 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전세가가 높았던 때가 뭐 이 정도 지점인데 이때죠. 이때인데 이때가 이제 2,000개 전후되는 상황인데 지금 파크포리온의 전세를 걷어내면 30평대 말고 전체 전체 수치가 거의 2,500개에서 한 3,000여 개 사이 정도 보게 되면 되는데 이거를 걷어내면 강동구의 전세 물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강동구가 전세가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이 수치에 속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 서울의 신축 선호 현상이 지금 지속되는 게 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SNS, 인스타그램이고 뭐고 발달되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특히 명품 선호하고 계급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신축 희소성이 만난다? 둔촌주공의 전세가가 입주장이라고 해서 폭락할 가능성은 적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이유죠. 문화적인 이유. 지금 신축에 다 모입니다. 예전처럼 살던 동네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수요들이 살던 동네가 아니더라도 신축을 찾아가고 또 신축 중에서도 교육도 좋고 상급지잖아요. 상급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또 헤쳐모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이면 비싸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돼요.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12월에 급락과 폭락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폭락이라고 하면 우리가 30% 이상 빠지는 걸 폭락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일정 부분 저는 거의 뭐 횡보 수준으로 거래량은 급감하죠. 거래량이 떨어질 거예요. 거래량은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12월 보면 거래량 적을 거예요. 하지만 가격은 전만큼 빠지긴 어렵다. 전만큼 빠지긴 어렵고 조정받는 단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고 또 대선이 끝나면 여러적인 경제적인 이슈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은 있을 겁니다만 한 10에서 20% 정도 빠진다. 그 사이 구간이면 저는 기간으로 따졌을 때 12월 정도 1월 정도 12월 1월 이때쯤 매수를 해서 내가 거주할 단지라면 그때 매수 시점을 잡으시고 움직이면 괜찮을 거다. 마침 둔천주공도 입준에 같이 활용하면 좋다라는 거지 크게 떨어지는 걸 기대하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는 경고성 발언인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덜 떨어지면 그래도 금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런 것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단지를 지키면서 지금 시점에 싸게 사는 방법이 중요해요. 다 우리가 생각한 둔천주공도 그렇고 서초, 강남의 재원축 단지들도 그렇고 조합원 단계에서부터 계셔야 큰 돈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다음 신축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을 내가 미리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에요. 앞으로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얼죽신이라고 해요. 신축에 목을 맵니다. 둔천주공 보세요. 둔천주공이 송파단지보다 비싸요. 파크리오보다 파크포레온이 더 비싸요. 입지보다 신축이라는 거지. 차후에도 신축 에너지가 강할 수 있는 상급지를 찾으면 베스트입니다. 주택을 투자하는 투자자는 무조건 필수로 재개발과 신축, 재건축 이거 필수예요.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돼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사면 되고요. 돈이 좀 적은 사람들은 저희 특강 오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1억에서 한 5억 정도밖에 없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어디를 사야 되는지 어떻게 전략 세워서 중과 안 받고 살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설명해야 돼. 제가 또 이거는 또 기가 막힌 건데 주택수 빠진 거 취득세 중과가 지금 투자할 때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주택수에서 빠지는 알짜 재건축 단진의 상가 이거 강의 10월 달에 한 번 합니다. 그거 제가 직접 하는 강의고요. 돈도 되고 규제도 피하는 마지막 서울의 알짜 위치에 재건축이 진행되는 오래된 재건축 상가 입주권을 노리고 접근하는 방식이죠. 여기에 대해서 강의도 10월에 한 번 할 테니까 이것도 강의 신청 한 번 해주세요. 여기 링크 남겨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즐거운 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볐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 전 꼭 상담받으세요. 돈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